집안에서 부모님과 자녀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 그런 일들이 부모들에게 와서는 부모님과 과정집에서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부모교육에 오셔서 집안에서 부모가 얘기하는 것을 전혀 듣지도 않고 말을 안 듣는다고 얘기를 해요. 수저가 집안에서 부모님은 부모님께 부모님께취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모님의 부모님께서 부모님이 부모님의 부모님을 방학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아버님이 부모교육에 오셔서 과정식urs자가 얘기를 하는 걸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걸. 그가 반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걸 그게 그냥 형태로서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나타나는 걸 했고. 그리고 가족들과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가족들과 얘기를 안 한 것처럼 주 혼자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고, 스님과 다른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력한 분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아버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금방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버님 들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부모님들 앞에서 아버님을 내려놓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장면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 대해서 얘기를 하게끔 이끌어 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질책하는 방법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가 나는 음악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번에, 그런 상황에서, 예, 저는 잘 들어요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네, 다가 오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는 관계형상에서 수정하시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 오게 될 수 있어요. 그 그룹에 본인이 소속됐다는 느낌이 드는지 안 드는지를 잘 관찰을 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그런 감정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이 되기도 하지만 그룹 안에서 본인이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고 그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얘기를 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수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본인이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을 비판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것, 얘기하시고 싶은 것 하시는데 꼭 할 필요는 없다는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하면서 기회를 꺼려되어 그런 경우 파트너랑 아니면 세 명이서 같이 얘기하는 수그룹도 얘기하시고 활동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투리 활동 같은 경우 취미, 생활 내용과 관련해서 모투리 활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면성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